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우리시조례의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와 우리시조례의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임직원이 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만한 언행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후 또다시 이러한 제보가 있을 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시장에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남시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현재 천여개가 넘고 31만 7천여 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개인과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시장이 등록된 단체를 전수조사하여 조례에 따라 분류하고 봉사단체와 수요처를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풀뿌리 자원봉사 기반 확충과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바란다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배전에 노력을 기울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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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